상을 드립니다.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나와 계시는 우리 임세은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상을 준비하셨나요? 오늘도 여러 가지 황당하고 열받는 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제대로 된 상 하나만 좀 해달라고 설명하셨나요? 마지막에 하나 신경쓸 게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래프가 하고 또 동영상으로 준비를 해놨죠. 그리고 이 상 때는 우리 한 분이 마이크로 김피디님이 잠깐 출연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준비되셨죠?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 이게 유성열 대통령하고 관계 있는 것 같은데요. 준비하신 동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수장님, 유성열 대통령 좋아하시는 모양의 상도 주시고 그러니까 상 좀 드릴 땐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설명 좀 해주시죠. 왜 상을 줬는지. 네, 오늘의 유성열 대통령께 드린 상은 아오리 사과 굴욕상입니다. 아오리. 네, 지금 물가 상황이 좀 심상치 않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대형마트를 찾았던 윤성열 대통령이 푸른 아오리 사과, 가을이 시작될 무렵에는 아오리 사과가 시작을 알리죠. 사과의 시작을. 그럼요. 네, 많이 드시잖아요. 보통은. 아오리 사과를 보고, 이러면 나중에 빨개지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오리 사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오리 사과에게는 굴욕을 주고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그런 언행으로 국민의 얼굴이 오히려 빨개지게 되었습니다. 아오리 사과 원래 파란데? 너 왜 안 빨개하니까? 난 뭐야, 도대체? 그렇죠. 그리고 아오리 사과가 빨개지면 사실 그게 약간 썩어서 먹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의미가 없죠. 아오리 사과가 아니죠. 그냥. 종 자체가 파란 사과인데 그거를 모르고 이런 빨개지나? 라고 말한 황당무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왜 몰랐을까요? 선생님, 무슨 것들? 저는 다른 것보다 제일 황당했던 게요. 예전에 대선 후보 선거 기간에요. 이른바 개사과 논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과가 약간 이런 아오리 사과 색깔이었어요. 초록색 사과였어요. 아, 그랬습니까? 네. 그런데 왜 몰라? 그거를 본인이 직접 정말 찍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된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리고 그 개사과 전에도 본인이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 옹호 발언으로 인해서 빨리 국민께 사과해라라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아버지가 키웠던 사과하면서 사과나무 사진도 있고 그 사과가 약간 초록색 사과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사과라는 국민을 조롱하기도 했어서 비판을 받았었죠. 그런데 이 아오리 사과를 모른다는 게 결국은 그 모든 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그 사과 자체가 다른 사람이 올렸다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요새 밤마다 음주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아, 요즘도 해요? 뭐 그렇다는 소문이 용산에서 들리긴 합니다. 워낙 워낙 이걸 좋아하시니까. 네,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 부하들도 낮술을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한때는 비서진들도 낮술을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도 하셨죠. 그래서 그 아오리 사과를 요새 좀 까먹으신 건지도 걱정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바라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아오리 사과를 모를까 그 이유를 제가 발견했대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스태프 중에 한 분이 연희동에 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잠깐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소리 김피디입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어린 시절 윤석열이 이제 그 지금 부친도 연희동에 사시잖아요. 그런데 그 비슷한 동네에서 살았는데 연희동에 가면 사하러 땡땡이라고 하는 마트가 있습니다. 아, 저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아, 거기 사셨으니까. 있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존재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는 그 마트에 가면 미국 식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본 식품 특히 이런 과일들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연희동은 좀 업타운이었고 제가 사는 동네는 그 산 너머에 다운타운이었는데 거기 가면 항상 비싸지만 외국 물건을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마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자란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그러한 풍요로운 집안에 살았으니까 그런 아오리 사과가 일본 품종이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라도 그런 품종이 귀했을 테고 그런 거에 늘 이렇게 한마디로 금수저였기 때문에 아오리 사과가 뭔지 몰랐다. 뭐 그런 말씀이 싶네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금수저라도 고생하셨습니다. 카메라 거기까지는 안 갔고요. 나이가 60까지 되신 분이 아직도 마트에 가서 그 아오리 사과를 모른다는 게 참 국민 정서가 많이 안 맞는 부분인 거죠. 저건 잘 알아요. 어떤 거요? 수사. 그거는 뭐 마스터예요. 옆으로 치고 뒤로 치고 별건 수사하고 그렇죠. 그건 도사예요. 그러느라 사과에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국민 민생에 대해서는 완전히 뭐... 사과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국민께 사과도 잘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오리 사과도 할 얘기 있습니까? 아오리 사과는 뭐 이쯤에서 아 이쯤에 넘어갈까요? 아 근데 다른 것보다 이게 있었습니다. 아오리 사과도 사과였는데 이 당시에 이제 마트에 계신 직원분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계속 반말로 일관을 했어요. 뭐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영상을 보면 뭐 이거는 뭐 요새 어떤가? 뭐 이거는 새빨개지나? 뭐 한가? 그래 봐봐. 막 이런 식의 발언을 했었는데 국민만 쳐다보겠다고 한 분이 네. 국민한테 반말을 하는 거구나. 반말을 네. 국민 쳐다볼 때 이제 얘기할 때는 반말을 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 거구나. 아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도어 이른바 도어 스태핑 할 때도 기자들한테도 반말하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자들이 본인보다 어린 분이 많겠죠 당연히 그래도 어떻게 기자가 어쨌든 국민을 대리해서 질문을 하는 사람인데 기자들한테 어 뭐 그거 그만하고 막 이런 식으로 라던가 뭐 좋은 하루 되세요? 뭐 말이 없어요.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나토 정상회담 갔었을 때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한테 네. 어떻게 뭐 술은 좀 드셨나? 뭐 이런 식으로 인사가 술이야. 네. 아침 저녁 술 생각 그런 식으로 이게 반말이 너무 익숙한 거 같다. 그래도 예전에 검찰총장의 아직도 그런 모습 검사 시절의 모습을 때를 아직 벗기지 못하고 그 DNA를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대신 분인이 국민을 더 존중하고 검사 때 이렇게 피의자 다루듯이 하면 안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종종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또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비난의 여론이 높았었습니다. 그 대통령실에서 아침 회의할 때 굿모닝이 아니라 어제 술 한 잔들 잘 하셨습니까? 그거에 인사하니까 싶기도 합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비서실장, 소속들 하여튼 저녁에는 하여튼 뭐 기자님들이랑 네. 술 한 잔 하시리라고 하여튼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기자님들 사주는 그 술값 네. 그렇다고 우리가 낸 세금인데 그렇죠? 그렇죠. 업무 추진비가 있으니까 그걸로 아마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윤재순 총무비서관 그 양반이 관리를 다 하니까 아무 문제 안 생기게 하겠지 뭐 뭐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사용하시지 않을까 술 많이 드세요. 하여튼 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 금요일상인데요. 두 번째 상 네. 주시겠습니까? 소장님? 아주 더 황당한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 화면에서 지우시고요. 네. 이 분은 교수 망신상이네요. 네. 바로 교수. 의학 교수예요? 네. 교수 망신상입니다. 20년 동안 교수를 하신 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본인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에 대해서 내가 20년 동안 교수해봐서 아는데 이런 논문 표절은 좀 흔한 일이고 특히 인문학에서는 논문 표절이 없이는 창작할 수 없다는 식의 망언으로 통해서 학계에 계신 많은 분들의 언성을 샀었습니다. 그 사람이 심평이라는 사람 아니에요? 네. 심평 교수인데요. 네. 이분이 예전에 쭉 조사를 해보니 법관 재직 당시에 사법부를 비판했다고 해서 재임용에 탈락을 했고 그 다음에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이라고 하죠. 거기 교수 재직 시절에도 내부 고발을 한 로스쿨에서 내부 고발을 한 전적이 있었습니다. 네. 내부 고발이 저희가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조금 신통치 않았던 부분이 약간 있었는데요. 그리고 19대 대선 당시에는 또 문재인 대통령 후보 대선 캠프에 몸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게 법관 재임용 탈락해서 내부 고발하고 이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른바 법관 화이트리스트 뭐 이런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아니요. 이 사람은 심평 교수 사는 사람은 그 심평 교수가 쓴 논문들이 있단 말이죠. 들어가면 다 있거든요. 네. 표절이 뭐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저희가 쓴 논문들도 표절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카피킬로 좀 돌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썼으니까 김건희 씨 논문도 표절이 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 그렇죠. 아니 오히려 품격 있는 논문이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었고요. 그것이요? 유지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본인이 가르친 제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논문들도 정말 그러면 표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런 학위 과정을 준 건지에 대한 또 의심을 지울 수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 더 여러 교수들 집단에서도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의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분이 또 이야기한 게 이공계랑 인문사회는 이런 그 뭐라고 그러지 학업의 이런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인문사회에서는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창작 이런 게 드물고 이렇게 표절하는 게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일반적인 일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런데 그게 인용을 하죠 인용 그렇죠. 다른 사람이 연구자들의 선행연구에서 인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주석을 달아야죠.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쓴다. 누구 연구자. 임세훈 논문 땅땅땅 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잡지에 있었다. 인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주석을 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건 표절이 아니죠. 근데 이 누구입니까?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는 마치 자기가 쓴 것처럼 전혀 주석을 달지 않고 갖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 아니에요. 표절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본적인 건데 심평교수 그것도 그렇구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어떻게 커버를 치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 얘기를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표절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숙명여대 교수님이신 거 같은데요. 정말 그 페이지를 보니까요. 정말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화가 나는 게 이게 이제 본인이 이걸 어필할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고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출처였으면 본인께 그 교수님의 출처로 여러 가지 학술지나 이런 데 인용이 됐을 텐데 그게 이제 전부 다 김건희 여사의 이름으로 인용이 되니까 김건희가 쓴 거로 된 거예요. 도둑질 맞았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도둑 맞은 거예요. 도둑 맞은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의 지식 노동을 뺏어가는 거예요. 네. 사기친 거예요. 네. 도둑질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절이 괜찮다고 얘기하는 심평 교수는 참 어떤 생각인지 모르시네. 네. 그리고 이분이 또 요새 최근에 좀 많이 여러 가지 망언으로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죠. 또 무슨 망언을 했어요 또? 네. 지난번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얼마 안 지났죠. 수해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하실에서 이제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관악구에 계시는 반지하를 찾았을 때 그때도 여러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구두를 신고 가고 거기를 마치 무슨 구경하듯이 이렇게 막 보는 모습이 포착되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이 심평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신림동 방문 관련해서 아 대통령이 저렇게 누추한 곳도 찾았다 하면서 극찬을 했습니다. 그 사람 뭐 생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다른 거 하나 해보려고?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안타까운 게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대선 캠프에도 계셨다고 하니 뭐 어떻게 본인의 신념과 상관없이 권력을 쫓아가다니는 사람이구나. 네.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안타깝죠. 한 말씀 하실 건 없고요? 우리 윤석열께서? 신평 교수한테? 저는 이 분 성함이 이제 신평인데 이렇게 20년 동안 교수를 했는데도 이 정도의 인식밖에 없으시면 어느 날 펑 되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한 번 좀 하세요.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정확하게 가르치라고요. 네. 20년 동안 했는데도. 학생들을 했을 때 논문 지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얘기 좀 하세요. 네. 아니 뭐 저도 이렇게 편하게 논문 주고 카피 페이스트 해 둬 주면 한 번 이 분한테 배우고 싶긴 하네요. 편하게. 어느 날 무슨 과예요? 이 분이 법학 전문 대학원이라고 하긴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공부를 해서 다시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다른 상을 보내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자 상 하나 더 주세요. 이분은 누구인가요? 굳세어라 금순이상인데 네. 한번 볼까요? 네. 잘 아는 분이네요. 네. 굳세어라 금순이상. 지금 우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님이십니다. 지금 현 정권의 사퇴 압박 그리고 이제 감사원의 감사로 여러 가지 많은 심적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면서 네. 이른바 윤석열 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께 상과 함께 응원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굳세어라 금순이상. 네. 굳세어라 금순이상. 노래하시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제가 사실 그 노래는 잘 모릅니다. 아 그래요? 세대가 그런 세대가 아니어서. 굳세어라 금순이상을 주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지금 뭐 윤석열 정부가 정말 드러내놓고 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되었던 이런 단체장 뭐라고 그러냐 이런 분들께 지금 계속 사퇴 압박. 공공기관장. 네. 공공기관장 사퇴 압박을 계속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런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사퇴를 이석현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수석구의정 위원장님도 얼마 전에 사표를 내시기도 했죠. 김무성 전 의원의 그걸로 바로 갔죠. 네. 자리를 아자마자. 그렇죠. 딱 보이는 거야. 이럴 빨리 가라. 우리 사람 갈 거야. 네. 그 자리는 우리 거야. 왜 니네들이 앉아있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최근에도 이른바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압수수색을 지금까지도 압수수색이나 조사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환경부 산하의 공공기관장 단체장들이 전 정부 이른바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사람에 대해서 약간 사퇴를 종용했다는 식의 이런 것 때문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나와서 그걸 여전히 지금까지도 그걸 범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오히려 이게 더 심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는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되었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퇴 압박을 이렇게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이른바 임기를 거의 다 채우고 나갔고요. 그리고 제가 또 기억하는 거는 대통령 선거가 재보걸로 이루어졌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전에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직원들 행정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연장선으로 조금 있었습니다. 계속.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오히려 그분들을 내치기보다는 오히려 계속 같이 갔었던 분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그게 정상적이죠. 국정운용을 원만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마치 뭐 이쪽 사람 이거 뭐 이 사람 묻으면 내치는 게 아니라 뭔가 일에 대해서 연속을 갖고 같이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했는데 지금은 너무 드러내놓고 문재인 정부를 너무 지우기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고 특히나 이 전현희 위원장이나 또 우리 방송통신위원장님한테 또 집중 포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상현 위원장입니다. 상당히 내가 봤을 때 좀 치사한 게 네. 이 사람들이 못 쫓아내니까 괜히 잘못 얘기했다는 직권남용이 되니까 그렇죠. 감사원을 동원해서 네. 전체 직원들을 다 감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러면 이 수장은 못 견뎌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직원들은 계속 일할 사람들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현희 위원장도 제가 어제 궁금해서 전화를 한번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병원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일 자기가 가슴 아픈 게 언론에도 나와서 얘기했지만 자기 직원들이 네. 다 감사를 당하니까 전 직원이 다 감사를 당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그 화살이 어디 가겠어요. 당신 빨리 그만둬. 그런 식의 스포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네. 방통에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겠죠. 특히나 언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늘 이야기하는 게 마치 언론 때문에 본인 지지율이 하락한 듯한 이야기의 뉘앙스도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방상혁 통신 한상혁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오히려 더 눈에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이제 뭐냐 하면 이제 MBC MBC 사냥이가 얘는 2월까지란 말이에요. MBC 박문진 네. 박문진 이사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방송청약에 대한 문제가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몰아내려고 그러는 건데 네. 거기에 이제 거기는 굳세어라 금순화가 아니라 굳세어라 상혁이죠. 네. 굳세어라 상혁아 잘 지켜라 그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굳세어야 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정말 치사예요. 근데 치사인 거야. 네. 진짜 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정정당당하게 하셔야죠. 그리고 특히 감사원 감사가 들어갔는데 이게 감사원이 우리가 이제 이런 의혹이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쫓아내기 위한 감사라는 게 그런데 그런 의혹에 대해서 제보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체 판단으로 감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감사원에서는 그러니까 지각한 거 같고 뭔 문제 사람한테 면서? 아니 그렇다면 그 논리라면 윤석열 정부 인사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언론 보도와 국민적인 여론으로 이상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렇다면 이 감사원도 그렇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쓴 그런 언론 보도에 의혹이 있는 사람들도 감사해야죠. 왜 그 사람들은 안 하고 왜 딱 꼭 집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만 감사를 하는 건지 지금 윤석열 정권인데 수장님 하겠어요? 안 하지? 왜 왜 너무 당연한 걸 제가 또 이야기를 했나보네요. 전현희 위원장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서는 힘내라 힘내라 버텨라 그런 격려 전화도 많이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탈모부터 시작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약도 드신다고 하고 여러 가지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국민 10명 중 6명은 이러한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 법적 인기를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60%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께서는 이게 얼마나 불합리하고 끄집어내기로 뽑아내려고 하는 걸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채팅방의 댓글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로남불이다. 내로남불이라고 썼네요. 카넨 카네모토님이 고무리님 김한숙님 네 이런 얘기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북산추님 클라이덴님 사랑이별님 국정조사해야 된다. 지금 지금까지도 우리가 8시 시작하거든요. 우리 임 소장님 얼굴 뵈려고 기다리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이 계시나요? 그런 분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채팅방에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원을 감사해야 된다. 네 이건 맞는 얘기예요. 맞네요. 감사원을 특검하라. 맞네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바위처럼 힘내세요. 전혜인 위원장님 토모님은 아까 그 심평교수? 네. 학생 가르치지 마. 그랬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정리할 시간 됐는데요. 말씀 있으면 우리 임 소장님 말씀 듣고 정리할까요? 네. 이번 한 주도 여러 가지 또 뉴스들이 있었는데 어떤 기분 좋은 뉴스가 별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8.15 경축사라든가 그 다음에 100일이 됐었을 때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국민들의 속을 뒤집어 놓으셨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이제 저도 전에 전 정부의 어쨌든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긴 하지만 우리 국민의 삶을 위해서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되는 실망과 더 고쳐질 것 같지 않은 이런 행태들이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도 여러 가지로 많이 실망시켜드렸을 모습에 대해서도 많이 안타깝고 지금은 아끼가움만 가질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내일도 이제 그 축불 행동회사 얘기하는 퇴진 집회가 있거든요. 저도 토요일날 나갔습니다. 지난주일. 아 지난 토요일날 나가셨어요? 네. 토요일날 나갔습니다. 맞습니다. 연계를 많이 나왔다고 그러던데?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른바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님들도 많았고 연인들도 나와서 마치 데이트 코스를 즐기듯이 이렇게 행진을 했는데 또 지나가는 광화문 광장에 있는 지나가는 시민들과 뭐 버스에 계신 분들이 정말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이제 이런 실태를 저는 그 거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그런 마음을. 끝난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은 안 하셨고요? 아직은 남았죠? 아직은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반대 여론이 많은데 이게 더 거세지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영화의 뉴스 커멘터리 저희가 1시간 반 동안 진행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80년 전두환 신군부 정권에서 2022년 윤석열의 신건부 정권이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갖고서 저희들이 쭉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주 동안 일하였던 여론들 국민들의 여론이 어떤가를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마지막에 지금 이제 우리 소장님이 나오셔서 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전현희 위원장 상을 드렸다는 사실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특이할 만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말인데 이제 주말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 여론이 악화되고 나쁜데도 그 여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도 세진 안 하고 있습니다. 보강하겠다만 그러고 있습니다. 국정운영 기저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들을 자꾸만 더 주요 라인에 더 배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과 반대로 국민의 뜻과 거역해서 국민의 뜻을 거역해서 민심이 천심이라고 그랬는데요. 민심은 천심입니다. 더 늦기 전에 민심을 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8월 19일 유영화의 뉴스 커멘터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뵈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